밝게 없는 실버세대 챙겨보는 실버티비 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이재용 소카 대표 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자는 의견이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당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같은당 김용태 의원 등은 감세정책 등을 통한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중간 입장 역시 존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건호 공동위원장은 양쪽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제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책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 규모나 대상이 현 상황에 해당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민의 약 80%가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인사동 상인 등은 이틀 동안 15,000원을 벌었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GDP 대비 지출이 프랑스 정도 됩니까? 그렇다고 조세 부담률이 덴마크 정도에 달하나요? 국민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실행해낼 만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힘이 충분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 1위는 2018년 기준 31.2%인 프랑스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을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률로 따지자면 OECD 국가 중 1위는 2025년 기준 45.8%인 덴마크입니다. 우리나라는 각각 11.1% 그리고 18.5%로 모두 꼴찌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은 국가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실질적으로 얼마 내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그중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더욱더 열악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제도를 갖춘 OECD 국가 중 엄청난 후진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실행해낼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인 보편적인 관점이나 선별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사회복지 소득 보충적 개념보다는 긴급재난구호기금 정도의 긴급한 상황 타개를 위한 정부의 비상연금 지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트럭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들어오고 곧 멈출 수도 있는 시급한 와중에 기름값이 더 싼 곳을 찾아서 몇십 킬로를 더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국가의 경제가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뭐 그런 고민을 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다음 달로 예정된 선거가 아니라면 보수 정당들에서는 절대 지급 불가라고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재난기본소득을 억지로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대신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죠. 비록 1인당 지급되는 액수는 적을지라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 국민들이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고 옷가게도 가서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각종 사회복지 지표가 매우 열악한 우리나라가 현재 재난기본소득을 논한다는 것 이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행 여부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OECD의 한 국가로서 한 단계 성장한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로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인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고 최소한 대략 50만원 내외의 현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을 보듯 뻔한 국가의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1억여원이 된다더군요. 제 생각엔 국회의사당에 계신 분들은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본인들의 생계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논리로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흐리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오로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속히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한 우리 경제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TV 오늘은 재난기본소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